이데일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온 맹호클럽의 맹호 황윤석 전문가입니다. 자, 난세의 영우주. 오늘 시간은 제가 좀 특별한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4강에 했던 선택과 집중, 복습하는 시간하고요. 또 한 가지는 3강에서 했던 고우 업로드, 우리가 해외 주식을 한번 해보자 라는 것을 심화 학습하는 시간으로 마련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단 자막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샵 3772번으로 들어오시면 저랑 만나서 이 모든 것을 함께 하실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복습을 할 텐데요. 선택과 집중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과거에 저랑 회원이었던 분들, 저를 통해서 투자하셨던 분하고 어제 반갑게 통화를 했는데 이분 말씀이, 그래서 제가 계좌의 종목이 몇 개나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나, 둘, 셋, 넷부터 세기 시작해서요. 29개가 됐는데도 그칠 줄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스톱, 제가 그랬어요. 그만하시고요. 그래서 그 29개 중에서 반 이상은 매도하셔야 됩니다, 그랬어요. 특히 이제 만약에 금액이 5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1%, 2%, 3% 이렇게 해서 5% 미만 주식들은 다 팔아야 됩니다. 그거를 다 수익 내고 파신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5천만 원에 1%면 얼마일까요? 50만 원입니다. 50만 원에서 10% 수익이 나면 5만 원 버는 겁니다. 이르면 5만 원 잃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계좌 투자금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금액입니다. 종목을 줄이셔야 되고요. 바로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슈퍼사이클 얘기가 나오고선 수많은 종목들이 폭발적인 수익들이 나고 있어요. 대형주, 우리가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대형주들이 시세가 폭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흐름들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점검을 먼저 해보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 북한의 원전을 건설하겠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정작 통일부에서는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해서 전일 급등했던 원전 관련주들 오늘 다 조정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뉴스 하나에도 지금 시장이 폭발적으로 급등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6월 말 이전에 출마 선언을 준비한다. 야당에 입당을 하느냐 아니면 야당 통합후보로 나오느냐 이것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이 재료만 가지고 상한가 종목이 속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주, 인맥주뿐만 아니라 정책주까지 다 급등하고 있어요. 생전 처음 보는 종목이 상한가 간 종목들 여러분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모더나 백신이 국내 출하 승인이 났다 그래서 홀드체인 관련주들이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신세계와 네이버 연합에서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한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시장의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이슈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경제 지표, 경제 전망, 인플렛, 테이퍼링 이거는 아마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동안 계속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그런 얘기들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FOMC 회의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발표하는 내용들을 보셨을 거예요. 저는 이제 CNBC를 통해서 그걸 보느라고 밤잠을 설치고 새벽까지 그 내용을 봤는데요. 물론 저도 100% 영어를 알아듣지는 않지만 그래도 중요한 내용들은 습득이 되고요. 거기서 보면 우리가 2023년까지는 금리 인상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2023년에 두 번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플레가 지금 3월에 3.5, 2.5 이렇게 하다가 지금 그거를 점점 더 인플레가 올려지는 거예요. 목표를. 그럼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인플레가 계속 급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물가 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급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은 2023년 올리겠다고 하잖아요. 두 번.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한국은행이 당장 7월에도 올릴 수 있다. 연내에는 한 번 올린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우리가 미국보다 더 빨리 금리를 인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기준금리가 0.0에서 0.025예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제로금리 상태입니다. 우리는 기준금리가 0.5죠. 그래서 또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시장이 굉장히 답답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수익이 안 나느냐. 종목이 올라가다가 하루 꺾어진다는 거예요. 한 번 좋은 호재가 나와서 슈팅이 나오면 한 10% 가다가 그 다음날 또 한 5% 빠지니까 먹은 거 다 토해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럼 왜 그러냐.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있고 기관은 팔짱 끼고 있고 지수는 신고 가요. 코스피 3280까지 가고 지금 난리잖아요. 코스닥은 20년 만에 올라갔던 1000포인트 다시 돌파하는 움직임들이 나온다. 어쩐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내 계좌를 들여다보면 온통 파란색이에요. 이게 도대체 잘못돼도 뭐가 한참 잘못된 거죠. 지금 시장에 그러면 뭐가 문제냐 하면 세 가지가 없어요. 산모장세입니다. 그럼 뭐냐. 주도주가 없어요. 주도주가.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변하니까 어느 날은 원정 관련주, 어느 날은 M&A 관련주, 어느 날은 대선 테마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유통기간이 짧아서 그런 거예요. 종목들의 유통기간이 짧다 보니까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보시죠. 주포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신 대로 외국인과 기관이 시큰동안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고객 예탁금은 67조면 시중의 유동성이 지금 증시를 다 들어온 거는 지금 맞는 얘기입니다. 보시죠. 시세의 연속성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많이 올라간 것들은 부담스러워요. 좀 많이 올라갔는데 기관이나 외국인 매물폭탄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러면 시장에서 전부 다 뭘 찾냐 하면 저평가주를 찾는 거예요. 그동안 못 올라간 게 뭐냐. 그러다 보니까 키 맞추기 장세가 되는 거예요. 여기 키 큰 애들 다 있는 데서 얘는 이렇게 키가 작아요. 그러면 얘한테 맞춰놓자 이거예요. 그러다 보면 저평가주를 찾는 게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렇죠?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저한테 하소연하는 게 이겁니다. 종목은 많은데 수익은 없고 다 물려 있다. 지수가 이렇게 지금 신고가를 돌파하는 이런 장세에서 이게 웬 얘기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이렇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5월에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봤더니 5월 한 달 동안에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8조 5천억, 8조 4천 9백억을 순매도했어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의 기간은 거의 2조 가까이를 매수를 했죠. 5월 동안에, 5월 달에. 개인은 어떻게 됐어요? 개인은 6조 7천억. 개인은 그냥 죽어라고 사는 겁니다. 유동성 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됐느냐 한번 보시죠. 6월 달에는 어떻게 됐느냐. 6월 달에는 또 외국인들이 7,200억을 코스피에서 순매수를 했어요. 그다음에 기간은 오히려 또 1조 1천억 가까이를 순매도를 했어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다시 컴백하는 거야? 퀘션마크죠. 돌아온 외국인? 그런데 아직 확신할 수 없습니다. 오늘 장을 딱 봤더니 환율이 1,130원으로 딱 오르니까 외국인들 다 팔아 제껴요. 기관도 기다렸다는 듯이 다 팝니다. 코스닥으로 갔어요. 그럼 코스닥은 샀는데 그러면 순매수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코스닥 매수 규모가 작아요. 코스닥에서 산 종목 오래 안 가져갑니다. 외국인 기관들은. 단타예요, 단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업종별로 지금 코스피에서 제가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수요일장에 올랐던 업종들인데 여기 보면 전기전자 운수장비. 운수장비는 뭐예요? 자동차, 조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운수창고는 뭐예요? 여행, 항공, 해운이 들어가 있는 데가 운수창고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재개됐을 때 수혜주들이 이렇게 해서 다 주도주들처럼 등락을 이렇게 다 하고 있어서 좋았는데 이게 어제 장에서는 저 밑에서 하락했던 업종들이 오늘 다 올라온 거예요. 매일 이렇게 뒤바뀐다는 거예요, 지그재그로. 엎치락, 뒷치락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수익이 계속적으로 나는 거예요? 과거 여러분들이 코로나 처음 왔을 때 비대면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수익이 났던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비대면 언택트 관련주들,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폭발적으로 수익이 났던 때와 비교해 보시면 지금 시장은 완전히 180도 다른 시장이에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코스피와 S&P500 지수를 한번 비교해 볼 거예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보면 3,270, 3,280을 넘어섰었어요. 신고가를 찍었었죠. 그럼 미국의 S&P500 지수도 여기 보면 4,200, 여기서 4,257 신고가를 찍었었어요. 신고가 랠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 계좌도 이 지수에 맞게 빵빵하게 불어올라야 되고 빨간색으로 쫙 도배가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계좌는 안녕하세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2000년도에 닷컴버블 때문에 신고가 돌파는 어려워요, 제가 볼 때. 다만 20년 만에 돌파했다는 천선에 근접해 있다. 지금 천선을 돌파하려고 시도를 했다는 거고요. 나스닥은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다는 거죠. 자, 1030이라고 하는 거를 지금 돌파해서 천선을 넘어서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의 나스닥이 계속해서 금리 인상의 얘기가 나온 데도 나스닥이 잘 가고 있는데 코스닥도 발을 맞춰서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코스닥의 종목들을 너무 빨리 변화를 하기 때문에 쫓아가기도 힘들고 매일 새로운 테마주가 나오고 꼬꾸라지고 이게 반복하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돈을 벌 수 있는 거냐. 그냥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매일매일 불안하니까 단타만 하시는 거죠.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면 달러가 약세, 원달러 환율이 1110원대에서 안착했다고 했는데 하루 만에 오늘 1130원이 됐어요. 미국이 금리 인상한다는 얘기 나오고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금리와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니까 환율이 1130원대까지 하루아침에 그냥 올라버렸어요. 하루에 17원, 18원이 오르니까 이건 뭐 엄청난 규모죠.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 미국 주식 투자를 하니까 저는 수익이 난 돈을 빼서 계좌에 넣어놔요. 달러로 그대로 입금이 요즘 됩니다. 여러분들 증권사에서 나는 달러로 매매하면 미국 주식을 하면 달러로 입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달러를 그대로 달러 계좌에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오늘 그 일부를 저는 환전했어요, 원화로. 1130원까지 급등하는 거 보고 이게 이런 급등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라고 보고 환전을 일부 했습니다. 자, 넘어가 보시죠. 자, 그래서 미국이 연내 금리 인상한다는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2023년도에 한다고 그러는데도 지금 시장이 온통 공포 분위기예요. 2023년이면 내후년인데 아직 멀었는데 왜 그러냐 이거예요. 테이퍼링 시기를 언급했냐? 안 했죠 아직. 2023년도에 두 번 한다 정도만 했죠. 정확하게 첫 번째 금리 인상을 언제 한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보는 거는 8월 달에 잭슨홀 미팅에서 하는 게 유력하다라는 얘기를 했고 여기서 보면 미국의 기준 금리는 거의 제로 금리고 한국은 0.5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투자자 여러분들이 또 헷갈리는 거는 기술주와 성장주들이 막 올라와요. 금리가 올라가면 이런 것들은 떨어진다고 돼 있는데 경기 재개주와 인프라주는 또 쉬어가요. 시장에 주식 시장에 뭐냐면 태양은 하나예요. 주식 시장은 어깨동무하고 사이좋게 오르는 시장이 아닙니다. 승자 독식의 시장이라고 그랬죠. 절대 같이 못 가요. 적군하고 아군이 같이 안 갑니다. 그러면 이런 기술주 성장주가 올라가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쪽이 이제 주도주가 되는 겁니다. 이쪽으로 다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제가 말씀드리면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라고 하는 소위 애플, 아마존 하는 빵 주식들은 금리가 올라가도 주가가 급락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왜? 지금 4차 혁명 시대를 대변하는 그런 시장의 주도주들이고 지가총액 상위 종목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시세를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상승 업종과 하락 업종이 지그재그 엎치락뒤치락하는 상황에서 여러분들도 그냥 거기에 장단 맞춰서 매매를 하면 매일 단타 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루에 3%, 5% 잡주, 동전주, 스펙주 이런 것들이 지금 급등하잖아요. 우선주. 그런 거 안 가리고 들어가서 3%, 5% 먹으려고 매일 트레이딩을 하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 계좌는 오히려 여기 한 번 수익 내고 두 번 깨지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예요. 그런 매매를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 보시죠.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시장을 보면서 그리고 미국 FOMC 회의에서 파월 의장이 발표를 할 때 미국 증시가 엄청나게 요동을 쳤습니다. 발표하기 전에 나스닥이나 이런 선물이나 이런 것들이 급락을 했다가 발표하고 나서 조금 올라왔다가 다시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저는 미국 증시를 오늘 새벽까지 지켜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지수가 올라가거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가는 장이 아니구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국인이나 기관이 주포들이 차익 실현을 하려면 어디서 하겠어요?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전기전자 업종, 운수장비 업종, 운수창고 업종 많이 사고 많이 올라간 쪽에서 매물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좋다. 지금 반도체 쇼치다 하다가 고점에서 얻어맞으면 그건 다 개인들 매물을 받아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보시죠. 그러면 뭐냐.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저는 이게 앞으로 연말까지 우리 시장의 우리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리그라고 하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외국인이나 기관의 매물을 피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만의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지금 가장 강력한 난세의 영웅주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 6월 11일 날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있어서 30대 대표가 사상 최초로 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나서 관련 인맥주들이 그대로 급등했습니다. 아직도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지금 여당의 예비 경선 그리고 9월 달에 예정된 대선 후보 선출을 놓고 연기하자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너도 나도 지금 우우죽순경으로 지금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11월 9일 날 대선 후보를 선출하고 내년 2월 달부터 대선 후보 등록기간이다. 그리고 선거운동이 2월 15일부터 시작된다. 그다음에 선거일은 내년 3월 9일이다 하는 게 지금 쭉 나와 있습니다. 선거 일정이.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지금 난세를 평정할 수 있는 테마주는 가장 강력한 게 이거다라는 거예요. 내수주 중에서도 이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를 일일이 종목으로 보여드리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여기를 한번 보시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 테마주라고 하는 것들인데 여기서 상한가가 몇 개가 나왔고 두 개가 나왔고 지금 급등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임맥주, 임맥주죠. 제가 그랬죠. 지연, 혈연, 학연과 연관된 겁니다. 지연, 혈연, 학연과 연관된 종목들이 급등한다는 거고 일부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도 있어요. 친환경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가기도 합니다. 오늘은 어제는 이렇게 갔었고 오늘은 이재명 경기지사 테마주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한쪽으로 몰아가지 않고 이쪽이 쉬면 저쪽이 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지금부터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종목을 쭉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면 그 좋은 종목들이 다 일시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려고 해요. 지금 한국 주식으로 해서 나는 수익이 많이 났다. 돈을 많이 벌었다 하시는 분들은 미국 주식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본 것처럼 수익은커녕 손실이 나고 있고 손실이 더 커지고 있다. 이러는 분들은 새로운 대안으로 저는 미국 주식을 하실 것을 제안을 드려요. 지난번 제가 3강에서 기억하시죠? 고어 업로드라고 해서 해외 주식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3강의 내용들을 복습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리엔테이션은 이쪽에서 보시고 그러면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지금 미국 주식을 투자해요. 제가 여기서 제 계좌를 방송해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하단 자막에 나가는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샵 3772번으로 들어오시면 제 계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올해 1월 달에 3,500만 원을 갖고 시작을 했어요. 올해 1월 달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5,50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이 수익률만 하면 지금 1월부터 시작해서 6월 달까지 6개월 동안에 2,000만 원을 벌었어요. 어떻게 벌었을까요? 하루에 몰빵 쳐서 좋다고 하는 종목 그냥 다 질러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한 달 기준으로 평균 수익률이 10% 이상이 됐어요. 물론 10%를 훌쩍 넘어간 적도 있었고 10% 미만이 된 적도 있었는데 평균 수익률이 10%를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나는 밤을 새지 못하는데 낮에 일하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여기서 다 소개를 했어요. 매매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는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제시해드리는 건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수익이 났기 때문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하면 되느냐라는 걸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투잡으로 지금 그러니까 삶이 팍팍하다 보니까 젊은 부부들 투잡 뛰는 부부들 있고요. 그다음에 혼자서 투잡 뛰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직장 다니고 밤에는 대리운전 기사 하는 분들도 있고. 왜 그러냐면 지금 월급은 한 번도 안 올랐는데 하나도 안 올랐는데 물가가 지금 천정부지예요. 그래서 투잡으로 돈을 버는데 밤낮이 따로 있냐 이거예요. 더군다나 모바일로 침대에 누워서도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이걸 왜 안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 저는 3,500만 원을 투자해서 5,500이 됐다. 그러면 저는 지금 어떻게 했냐면 이 중에 1,000만 원을 달러로 오겠죠. 달러로 그대로 인출해서 통장에 넣어놨어요. 그리고 오늘 그 일부를 꺼내서 생활비로 쓴다든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원칙은 뭐냐면 돈을 번 걸 계속 주식에 재투자하지 않고 꺼내서 즐겨야 돼요. 즐겨야 됩니다. 돈 번 걸 즐겨야 그다음에 또 돈을 벌어서 즐길 수 있죠. 그걸 왜 계속 투자해서 악순환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000만 원을 꺼내서 지금 생활비로 쓰거나 제가 필요한 데다가 쓰거나 아니면 그냥 통장에 넣어놓거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거기에 남은 돈 중에 지금 그걸 갖고 또 재투자해서 지금 4,500만 원이 돼 있는 거죠. 여기서 또 벌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낮에는 한국 주식하고 밤에는 미국 주식하는 것도 투잡이겠죠. 그리고 이거는 전업 투자자만 가능한 거고 낮에는 직장에서 일하고 또는 자영업하시는 분은 자영업하고 저녁때는 미국 주식을 한다는 거예요. 해외 주식은 세계 몇 개국이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낮에 한국 주식해야지 일본, 중국 주식을 어떻게 다 같이 합니까? 사람의 능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 건데요. 다만 저녁때는 미국 주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보면 Money Never Sleeps라는 게 있어요. 돈은 잠들지 않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주식을 사놓고 그게 나오면 밤에 중에 어떤 호재가 나오면 그 다음날 시초가부터 급등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돈은 잠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아마 TVCM 중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옛날에 굉장히 유명한 TVCM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이 주무시는 한밤에도 땡땡땡의 연구실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댕 하고 이렇게 종소리가 나오면서 끝나는 TVCM이 있었는데 제가 그 회사를 첫 직장으로 다녔었어요. 그런데 죄송한 얘기인데 그 제약회사의 연구실이 오후 6시 근무 시간 끝나면 제일 먼저 칼같이 퇴근합니다. 그러면 아마 그러실 거예요. 왜 이렇게 사기를 기업 광고에 쓰느냐.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런 뜻에서 한 게 아니고요. 그만큼 연구실은 왜 이런가 하면 여러 가지 생산시설이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걸 밤새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세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세. 그만큼 고객을 위한 또는 소비자를 위한 연구와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면서 많이 웃었어요. 우리 회사에서 연구실이 제일 먼저 일찍 퇴근하는데. 그러면서 그런 기억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돈이 잠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을 여러분들이 잠들지 않게 계속 움직여줘야 돼요. 투자를 해서 여기서 수익이 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큰 돈을 벌었는데 나는 능력이 대단한 것 같아.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치고 그다음에 저는 박살나게 깨지는 거 많이 봤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시장에서 큰 돈을 벌었다. 그럼 여러분의 능력이 대단해서 번 게 아니라 시장이 돈을 벌어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시장이 돈을 벌어줄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놓은 겁니다.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잠들지 않는다라는 거를 저는 강조해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넘어가 보시죠. 미국 주식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지난번에 제가 3강에서 고 업로드 할 때 미국 주식 매매하는 방법. 그래서 지금 국내 증권사의 HTS에 영어로 나오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 주식 할 때 영어로 쓰는 거는 기호. 그 기업의 기호 있잖아요. 그 영어로 써야 돼요. 예를 들면 테슬라를 사잖아요. 테슬라를 사면 T-L-S-A라는 거를 쓰고 주문을 해야 됩니다. 이때 빼고는 영어 할 게 없어요. 한국 주식은 어떻게 해요. 기호를 쓰잖아요. 이렇게 이걸 찾잖아요. 아니면 한글로 찾아가지고 그 기업을 주문을 넣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매매를 하느냐.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공포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군대, 남자들은 이제 군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군대에 훈련소를 마치고 자대 배치를 딱 들어가서 갔더니 그 내무반에 한 10명 정도가 다 누워있어요. 신병 전입 신고를 하러 들어갔는데 10명 정도가 다 누워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내무반에 20명 정도가 있다고 하면 10명 정도가 전역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신고를 했는데 제 쫄병 생활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면 다 고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제대를 하고 나서 제 밑에 그만큼의 쫄병들이 들어왔어요. 처음엔 고생스러웠지만 나중에 제 군대 생활은 굉장히 편해졌겠죠. 제가 이 얘기를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당황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포스러워하는 거예요. 익숙해지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나를 믿고 따라와. 그러면 그걸 영어로 하면 뭡니까? 팔로우 미 그러죠? 팔로우 미 그래요. 그러면 따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 그냥 아무렇게나 따라가면 되냐. 그게 아니에요. 교육을 받아야 돼요. 저 사람을 어떻게 따라가야 되냐.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교육이 끝나면 따라가는 걸 하지 말고요. 이 미국 주식이나 해외 주식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겁니다. 제가 따라해. 따라만 오지 말고 따라해 이거예요. 카피 미. 나랑 똑같이 매매해. 이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다 해결이 될 거예요. 저 사람 한 달에 미국 주식에서 10% 낸다. 그러면 3,500만 원 갖고 10% 낸다. 그러면 거의 한 달에 얼마씩 버는 거예요. 10%면. 3,500만 원 하면 350만 원 한 달에 벌어요. 그럼 해볼 만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팔로우미 카피미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미국 주식, 나 새롭게 도전해보고 싶다. 한국 주식 하니까 수익이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자막에 나가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샵 3772로 들어오시면 그 내역들을 같이 확인하시면서 즐겁게 매매를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팔로우미 제가 얘기했죠. 따라하기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팔로우미를 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돼요. 아까 오리엔테이션 얘기했잖아요. 미국 주식을 기본적으로 하는데 세금은 어떻게 내고 수수료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매매할 때 한 주 단위로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한 주 단위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테슬라가 600달러다, 한 주당. 그러면 주다 한 주에 60만 원이 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투자금이 많다고 해도 그거 100주 살 수 있어요. 못 삽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처음에 교육을 받고 나면 한 주씩 사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주식이라도. 한 주씩 사서 체결이 되는지 여부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거를 일주일 정도 하려고 합니다. 일주일 정도. 그래서 저도 지금 매매를 할 때 저 주식이 긴가민가하다 그러면 한 주 사봐요. 한 주. 한 주 사서 20% 수익 난 것도 있고요. 한 주 사서 마이너스 10% 난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왜 한 주 사서 놔두냐 하면 발을 담가 보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렇게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확 질르고 들어간다 그러면 이거는 저는 여러분들이 밤을 새면서 밤잠 안 자고 주식 매매하시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을 최대한 활용을 하셔야 돼요.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봐야 되니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서 일단 벗어나야 돼요. 탈출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제가 주변에 많이 봤어요.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도 많을 거예요. 서학개미들. 그다음에 해외 선물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냐 하면 애플 사서 가만히 묻어놓고 있어요. 테슬라 사서 가만히 묻어놓고 있어요. 아마존 사서 가만히... 아마존은 한 주가 이게 몇 천불이잖아요. 몇 천불인지 제가 잊어먹었는데 그러면 한 주 사면 얼마예요? 한 주에 몇 백만 원이에요? 300만 원인가 400만 원. 이거 사서 묻어놓을 바에는 기다리면 오른다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아까 미국의 3대 지수 보셨잖아요. 다 신고가 돌파하고 있는데 이미 엄청나게 다 올라 있어요. 이 종목들은 다. 그런데 이걸 사서 그냥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다 사서 놔두면 알아서 다 올라주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밈 주식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개인들이 어떤 문화적인 성향이나 그런 것들에서 개인 트렌드에 따라서 움직이는 등락이 반복되는 주식들이에요. 기업 가치와 상관없이.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게임 스탑 사태에서 보셨고 AMC 엔터테인먼트 홀딩스라는 종목이 하루에 112%가 오르는 걸 보셨잖아요. 그러면 이건 누가 하는 거냐 하면 미국의 동학 게임이라고 하는 로빈홋. 그러니까 미국의 주식 동호회 사이트라고 하는 레딧이라는 데서 그 공매도 세력들하고 붙었던 거죠. 그만큼 시장의 유동성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상상을 할 수 없었던 거죠. 해지 펀드의 공매도하고 붙어서 거기 지금 공매도를 거의 파산시킬 지경이 되니까 지금 난리가 났었던 거죠.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는 상한가가 30%, 항한가가 30%니까 혹시 정말 뭐 밟았다 생각해도 30% 마이너스면 되는데 미국은 이거 잘못 들어갔다가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봤는데요. 하루에 30% 이상 평균적으로 오르는 종목이 다 합쳐서 10개가 안 돼요. 물론 어떤 종목은 100% 오르기도 하고 200% 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0%가 되는 종목을 제가 한 번 평균적으로 며칠을 체크해 봤는데 그거는 또 5개가 안 돼요. 그럼 우리나라의 상황보다 더 양호한 거 아닌가요? 우리 오늘 보니까 무슨 스펙 주식들 그다음에 우선주들 그런 것들 무더기 상한가가 없어요. 거래량도 없는 것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모의 투자. 실제 투자하지 않고 조금씩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투자하면 분할 매수. 처음에 한 주씩 사보는 거예요. 한 주씩. 체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체결이 되는지를 봐야 돼요. 매수 효과, 매도 효과가 있는데요. 여기다 보면 만약에 10불 50센트에 매도된다. 10불 49센트에 매수한다. 이렇게 촘촘하게 가격이 돼 있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떤 건 10불 50센트에 매도를 했는데 이쪽에서는 9불 40센트에 매수가 돼 있어요. 호가 갭이 이렇게 크면 체결이 쉽게 안 되겠죠.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부터 여러분들이 주문 넣는 것부터 환전하는 것부터 다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교육을 통해서 하셔야 되고 반드시 분산 투자를 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 전 재산을 테슬라에다 몰빵한다. 어떤 분이 그래요. 전 재산을 했는데 5주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분한테는 큰 돈입니다. 우리가 보면 5주 그래봐야 얼마야 이렇게 하는데 절대 그런 식으로 투자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미국 주식은 어렵다. 거기서부터 벗어나셔야 되고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모두가 노 할 때 예스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역발상을 해야 돼요. 미국의 예를 들어서 정말 좋은 주식을 내가 사고 싶었다. 예를 들면 테슬라라든지 어떤 종목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면 로블록스라는 종목이 여러분들 다 아시는 메타버스 관련주의 대장주거든요. 그런데 어제 새벽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하루에 1일 접속자 수가 30만 명이 감소했다고 해서 프리마켓서부터 8%, 9%가 하락하고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사려고 준비했던 분들은 좋은 찬스예요. 찬스. 악재가 나왔을 때 곡소리 날 때 사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때 여러분들이 보면 애널들이 뭐라고 했냐면 로블록스는 이제 너무해서 팔아야 된다. 앞으로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거다. 막 여기저기 했어요. 또 한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지금이 매수 기회다라고 했어요. 누구 말을 믿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때가 찬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그 밈 주식이라고 하는 열풍이 나왔잖아요. 그게 막 급등했잖아요. 무더기로. 그러면 이게 오버슈팅이 나와서 과열된다 그러면 쫓아가서 생각을 하지 마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은 기업의 펀더멘탈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실적이 좋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내일 파산할 종목이라도 지금 해치 펀드들이 20% 이상 공매도를 쳐놨기 때문에 개인들이 배팅 들어가면 얘네들이 숏 커버링을 들어온다는 거예요. 파산하기 싫으니까 숏 커버링을 들어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막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개인 주식들,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하는 다음 타겟이 가상화폐라는 거예요. 그럼 가상화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각국 정부마다 규제를 강화하고 가상화폐 지금 박살나느냐 마느냐 이러고 있는데 가상화폐를 사?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메가톤급의 호재를 주목해야 된다. 18년 만에 침해 승인했다. 그다음에 백신을, 화이자 백신을 5억 도주를 전 세계 100개국에 나눠준다. 정부에서 3억 도주를 구매하겠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또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지금 인도의 변이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게 90%까지 예방할 수 있는 게 화이자하고 아스트라제네카다 이거예요. 그 얘기 나오니까 아스트라제네카 혈전 때문에 안 맞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줄을 서서 맞겠다는 거예요. 물론 그 전부터 예약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뭐냐 하면 이런 식으로 곡소리 날 때 사야 돼요, 미국 주식은. 그리고 금리 인상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밈 주식들이 왜 급등을 하느냐 하면 금리 인상 테이퍼링 얘기가 나와서 대형주도를 꺾어지고 지수는 조정받고 은봉을 맞아서 지금 다 주저앉는데 그들만의 리그가 뭐냐 하면 우리끼리 공매도 했던 종목들 갖고 배팅해서 올리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거 보면 우리 시장보다 먹을 게 많다는 거예요. 규모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보는데 지금부터는 종목 차트를 겸해서 하도록 할 텐데요. 메타버스의 대장주 로블록스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가상현실 실제 현실이 아닌 거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현실이 정말 이상적이고 다들 행복하게 산다고 그러면 뭐하러 가상현실로 가겠어? 여기 가서 메타버스에 들어가서 집을 사고 거기서 강아지를 키우고 결혼을 해서 살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어린애들 젊은 애들이 거의 여기에 심취하고 있다는 거죠. 이 게임 속의 현실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얘기했던 악재가 나왔는데요. 뭐라고 나왔냐면 5월 1일 활성화계에 사용되는 사용자 수가 4,300만 명으로 전월 대비 130만 명이 감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작부터 개파락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103달러까지 갔었던 주식인데 지금 80달러까지 한꺼번에 쭉 급락을 한 거예요. 내려오는 여기서 터닝하려고 하는데 악재가 나와서 급락한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저는 담았어요. 그리고 오늘 스튜디오에 오기 전에 이미 프리마켓이 시작했잖아요. 미국 제가 프리마켓과 애프터 마켓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프리마켓은 시간 전에 마켓인데 오후 5시부터 미국장이 열리는 10시 반까지가 프리마켓이에요. 그럼 본장은 언제 열리나요? 10시 반부터 지금 썸머타임이죠. 아침 5시까지가 본장입니다. 그럼 애프터 마켓은 뭐냐? 애프터는 애프터는 오전 5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나는 어렵다. 그럼 프리마켓하고 애프터 마켓만 내가 참여하겠다. 그 대신 미국장이 시작하는 거 1시간 정도만 보고 자겠다. 12시에 취침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지금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게 저점이 어딘지를 얻었기 때문에 몇 차례에 걸쳐서 나눠서 하고 내가 본장이 시작됐을 때 다시 매수를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럼 어제 같은 장에서 FOMC에서 금리 발표를 하는 이 출렁거리는 속에서 정말 수많은 매수 기회들을 줬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스튜디오로 오면서 이 프리마켓을 통해서 제가 봤어요. 로블록스를 봤더니 제가 어저께 사놓고 나서 지금 수익권으로 돌아서고 있어요. 이런 기회만 잘 활용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베이스라는 건데요. 지금 이 코인베이스는 나스닥에 상장한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죠. 그런데 지금 보면 이 가상화폐 거래소 지금 가상화폐 시세가 박살이 나고 있는데 얘가 어떻게 올라갈 거냐 하는데요. 이게 블록체인 기술까지 해서 지금 성장성이 돋보인다고 해서 여기서 지금 내려와서 상장했을 때 가격이 429불이었죠. 429달러였는데 지금 여기 보면 200달러 부분까지 왔으니까 거의 반토막 났어요. 그럼 이런 자리에서 공략을 하는 겁니다. 왜? 가상화폐가 이제 없어질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가상화폐가 정말 도지코인이니 이런 것들 다 정리가 되고 지금 시장에서 보는 그 견해는 뭐냐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정도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자체 정리될 거다라는 게 지금 시각이고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가상화폐를 살려야 된다. 얼마 전에 남미의 엘살바도르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탄자니아인가요? 법정화폐로서 승인을 했어요. 물론 그 두 나라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은 상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못 사는 나라들이고요. 그런데 저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레딧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밈 주식이라는 데서 수익을 내고 그 다음 타겟을 가상화폐라고 잡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바닥에서 잡아놓는 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애플이나 테슬라나 더 이상 아마존이 아니라 새로운 트렌드의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충분히 수익이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엑슨모빌 그러니까 유가가 지금 70달러가 넘었어요. 배럴당 서부 텍사스상 원유가 그러니까 50달러부터 시작해서 70달러까지 갔으니까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보시면 엑슨모빌 쉐브론 이런 종목들이 정유주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이런 구간에서 공략을 하시면 훨씬 더 탄탄한 수익을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준비한 거 다 못할 것 같아요. 버진 갤럭틱이라고 하는 거 제가 이제 설명을 할 텐데 버진 갤럭틱으로 얼마 전에 우주여행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우주여행 얘기가 나왔는데 이 버진 갤럭틱은 2월 초에 2월 초에 시험비행을 예정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연기가 됐어요. 연기가 되면서 주가가 하락했어요. 쭉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5월 22일 날 성공적으로 시험비행에 2년 만에 성공을 했어요. 주가가 어떻게 되나요? 쭉 올라가죠. 그 다음에 보면 지금 7월 4일 날 우주여행을 하는데 7월 20일 날 블루 오리진이라는 데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아마존의 CEO 제프 베조스가 지금 예약을 해놨다는 거 있잖아요. 그거보다 먼저 간다. 7월 4일 날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주식을 왜 저점에 못 잡습니까? 저는 실제로 이런 주식 매매에서 수익이 많이 났었어요. 그 대신 분산 투자를 하는 겁니다. 좋다는데 몰빵 때려 이런 순간 여러분들의 리스크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는 거예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되는 데까지 하고요. 못한 부분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의 ASML 홀딩스라고 하는 이 기업은 반도체 장비 중에 아주 유일하게 제작하고 만들 수 있는 네덜란드 기업 장비인데 이 주가는 지금 여기 보면 한 번도 조정다운 조정을 받지 않고 올라갔어요. 세계 시장 점유율의 64%를 차지하고 있는데 기계 한 대당 가격이 몇 억이라고 합니다. 10억 20억 정도.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이 장비를 렌탈해서 쓰고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 한두 개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실적은 당연히 독점 기업이니까 좋아지겠죠. 이런 종목들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잡아놓는다고 하면 이게 한 주당 700불이 넘는다. 700달러가 넘는다면 7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한 주나 두 주를 사놓더라도 이런 기업들을 사놓으셔야 되는 거죠. 제가 시간 되는 데까지는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나만 믿고 따라해 이건데요. 프리마켓이 열리는 시간이 이거다. 애프터마켓이 열리는 시간을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애프터마켓을 체크하면 된다. 자정에서 5시 취침하면 5시간이면 충분하잖아요. 돈 버는데 지금 잠이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어떻게 운영을 할 거냐면 매일 장이 시작되기 전에 한국 증시 시작되기 전에 20분 정도의 브리핑을 녹화 방송을 통해서 미국 증시를 브리핑을 해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매는 매수가 매도가 추천 사유를 문자나 톡으로 충분히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도록 매매를 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모바일 트레이딩 교육 그다음에 모의 투자 일주일을 통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계속 시간 때문에 넘어가다가 할 수 있겠는데요. 다음 시간에 그러면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내가 미국 주식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자막에 나가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거나 샵 3772번으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